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에 일자리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보도를 보니까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대졸자 가운데서 10명 가운데 1명꼴로 아마 전규직을 얻게 된 모양입니다. 최근에 그 잡코리아라는 취업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전규직 취업은 2016년도에 16.9%에서 2019년도 1월달에 1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전규직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 취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6년도에는 대졸자 가운데 22.2%가 비정규직에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10%로 떨어졌답니다. 22.2%가 10%로 떨어진 것이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업할 수 없었던 비율은 2019년도에 무려 79%나 됩니다. 같은 수치가 2016년도에는 60.9%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61%에서 지난 한 3년간 80% 정도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신입사원들도 신년에 새로 채용하는 다른 대기업들의 신입채용시험의 16% 정도 지원하고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12%까지 이렇게 지원한답니다. 반수 취업생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한번 보시죠.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야기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일자리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극도의 불안전한 대졸자의 취업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 투자환경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취업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은 고비용 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재산성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질의 정규직 사원들을 채용하기보다도 중도 채용을 하거나 고용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투자환경이 불확실해졌고 재산성을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크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떨 것 같느냐 이야기죠. 특히 대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투자환경이 개선될 가능성들이 있느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단정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정책 기조를 아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용을 늘리려고 하지 않겠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고비용 구조가 앞으로 해소될 기미가 있느냐. 그건 훨씬 더 악화될 걸로 보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고비용 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세와 준조세 및 각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조세나 준조세와 각종 부대비용 같은 것이 늘어나게 되면 고비용 구조가 고차가 됩니다. 고비용 구조가 고차가 되면 사업가들은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고용을 줄이게 되죠. 그럼 고용을 줄이게 되고 투자가 내려앉게 되면 세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중이나 절대 숫자는 늘어나게 되죠. 그럼 또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세나 준조세 부담을 또 높이는 겁니다. 그럼 조세나 준조세 부담을 또 높이면 그것이 다시 고비용 구조로 증가가 돼가지고 그 고비용 구조가 다시 또 투자나 고용을 줄인하거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넣어서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중지하고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고비용 구조가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란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일관되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년 또는 10명 가운데 1명도 정규직 취업자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투자 환경을 경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문제 고비용 구조를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근본적인 처방을 쓰지 않으면 한국의 고용 환경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들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정말 미봉책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진단과 처방 코너에서는 정규직 취업을 한 대졸자가 10% 10명 가운데 1명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과 전망과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